잠의 고물상을 찾는다고? 그나저나 천사님은 오랜만이로군 4점에서 1점이 담아지지 않고 떠오르셨어요 3점으로 쌀을 안으로 쌀을 안으로 쌀을 안으로 쌀이 계속 됩니다 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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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팝! Wishing! 아름다운 해! 아름다운 해! 아름다운 해! 아름다운 해! 아름다운 해? Wait, kır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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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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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야. 천사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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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안녕. 답이 어쩌면 답 답은 답답입니다 어... 들어가시려구요? 그래, 기회가 있으면 들릴게 감사합니다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쇼, 저리 가요! 천사, 당신 왔다고 소문나면 파수대가 들이닥쳐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까지 싹 징발해 갈지도 모른다고요 내 말 안 들려요? 어여 가요, 빨리! 으퍽 으흠 왜 방금 그지 저 모르는 words 왜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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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유? 나 여워? 뭐 아유? 뭐 아유? 드론? 놓치지 마 멍청해 드론이 변했어 네, 저의 드론이 되었네요 오케이, 내 원, 내 원 드론이 아유, 내 원 드론이 샷! 오 마이 갓! 자, 과녁을 맞춰보세요! 슈라슈? 좋아! 좋아했어요! 자, 집중하세요! 자, 집중하세요! 계단해, 릴리! 콜라니의 기술, 어때요? 너ern 가야! 마이 갓!! 임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 릴리. 탄원이 부족하면 언제든 저을 불러주세요! 그지? 그지? 이거 무슨... 무슨 깜짝이야? 뭐지? 이게 무슨 깜짝이야? 무슨 깜짝이야? 무슨 깜짝이야? 어... 아따. têm help with this way to the past 노트에 아찔! 아찔! 1개 걸리ently They go max 근데 they go max 아찔! 이ран 내 자! This is how you want 아찔! 아찔! Elizabeth like this 네? 그렇다면 방에만 되겠죠? 릴리의 공방구호장, 옥상에 일할거죠 아까봐! 아까봐! 가만히 보고있다! 여기! 아까봐! 아까봐! 왜 이렇게 손을 잡고 내게! 내 주 딴 땀빼이 어디? 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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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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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eddar Jack. Where? It's yours too. The Cheddar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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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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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곧 금이요. 응이요. 보석이지. 잘 살펴봐. 꼬리 귀요. 단골이 원하시네. 어떤 것도 만들어내야 할텐데. 정보가 곧 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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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캔이라... 뭔가 마음에 들어 이런저런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 사소하지만 그래도 오래된 기억이 느껴져 롱에게 대한 설명이나 광고 주임이겠지만요 의외네요 옛날 물건에 관심을 다 가지시고 어? 나름 예쁘게 생긴 것들이니 신경 쓰이시면 장식장 같은 걸 만들어서 보존해두는 게 어때요? 나쁘지 않겠네 당신이 그 천사인 모양이군요 염치 없지만 잠깐 괜찮겠습니까? 무슨 일이야? 하수 데일의 외부의 도움을 끌어들이고 싶진 않지만 동료들의 안위가 걱정되고 지금 당장 수색을 파견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시다시피 네이티브란 놈들은 종잡을 수가 없죠 신종이나 변종이 나타나는 건 별일도 아닙니다 담당할 수 없는 놈만 아니랍니다 최근 항무지에 괴상한 놈이 나타난 덕에 감시조를 편성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그중 일개조가 현재 자이온으로 귀환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괴상한 놈? 예 심상차는 괴물인데 목과 어깨 전체가 무기처럼 발달할 수 있습니다 좌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항무지의 외딴 곳으로 버려진 유류 저장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시조는 그 주변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알겠어 파수꾼들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